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네 번째죠. 지금 이 순간 참 많이 힘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이 많이 힘든가요? 라고 한번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자신이 놓여진 상황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4년 3개월 특수부대 생활을 했습니다. 특수부대 생활을 하면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군대 생활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군대 선배와 함께 이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렇게 너무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뼈에 사무친다는 얘기 아시죠?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힘들다라고 했던 그 군대 생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버틸만 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이야기인데 저희 둘째가 유치원생이고 저희 첫째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오고 유치원 버스가 오는 곳인데 큰딸과 둘째 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큰딸의 버스, 스쿨버스, 학교, 초등학교 버스가 먼저 왔는데 초등학교 버스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고속버스 아시죠? 큰 거 한 40인승 정도? 그 정도 되는 큰 차가 왔었어요. 이때 예설이가 둘째가 첫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좋겠다. 나도 얼른 초등학교 가고 싶다. 아 멋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째가 예담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설아 부러워하지 마. 그래도 유치원생 내가 제일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 보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빨리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또 하다 보면 얼른 중학교 가보고 싶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지금도 이제 입겠지만 막 교복 있죠. 교복을 입는 거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빠 옷 같은 정장. 그래서 중학교 빨리 가고 싶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빨리 가고 싶다. 고등학교 때는요. 빨리 대학교 가고 싶죠. 대학교 때는 얼른 회사에 가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또 직장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물어봅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네. 아 참 대학교 다닐 때 참 즐거웠습니다. 또 대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았대요. 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중학교 때가 좋았대요. 중학생들한테는 아 초등학교 때가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은요. 유치원이 좋았대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제수생활 힘들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수생활 중에 제수종합반 시내에서 왔다 갔다 통학 힘들어요. 기숙학원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숙학원 학생들하고 한 번씩 연락하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래도 기숙학원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순간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언제 단련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특수부대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이야기 드릴 텐데 사람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한 번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km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첫날에 1km 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자마자 특수부대란에 어떤 게 있나 봐요. 첫날 10km를 뛰더라고요. 10배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당일날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더 힘들죠. 온몸에 오는 근육에 대한 통증. 정말 아침에 죽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대 같은 게 오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민간인입니다. 아마 UDT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 훈련을 포기하고 싶다 나가면 돼요. 자율유지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저도 몇 번이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아시 못하겠다. 버텼죠. 매일. 정말 온몸이 아팠어요. 자다가 몇 번씩 깨고. 그런데 저희 교관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점점 너희가 강해지고 있다. 단련되고 있다는 거다. 그 고통이 아니라 단련된다고 생각해라. 매일매일 단련되는 네 모습에 대해서 좋아하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고등학교 3학년과 제가 재수생,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살면서 수험생활하면서 멘탈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습니까? 거의 처음 아신 분 많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시간 정도만 공부하다가 다섯 시간씩, 여섯 시간씩 내 꿈을 위해서 하기 싫은 걸 이렇게 끝까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 나아지는 순간 자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도 보시면요. 신입 강사분들 목이 아파라 강의를 하면서 성대결절이 온대요. 그런데 성대결절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픈 거 맞아요. 안 좋은 거 맞겠지만 강사로서의 좀 더 강의 스킬이 좋아지고 훨씬 더 성숙된 단계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용접을 좀 했었어요. 용접을 하면서 그 어떤 마스크 쓰는 거 아시죠? 그 발생된 열에 대한 빛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이걸 장시간 동안 노출되다 보면 눈이 돌굴러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파요. 눈을 감아도 아프고 뜨질 못합니다. 3일 동안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력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용접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겪은 하나의 순간순간이었죠. 그런 순간을 잘 버티신 분들은요. 예전에 1시간 그 빛에 노출을 되었을 때 아팠지만 이제는 6시간, 7시간 노출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단계 여러분 절대 고통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이 순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수험생활이라는 모든 상황에 점점 더 내가 적응되기 시작한다는 그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내일도 하루가 기대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참 잘 해줬다. 내일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